오늘 발매된 아이패드 미니 7세대 바로 일본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최근에 또 애플 코리아에서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M4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조금 발매가 더 빨라가지고 해서는 내돈내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 돈으로 직접 산 기기들은 원가 절감이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남자는 뭐다? 최소 용량 128기가짜리로 샀고요 셀룰러 아니죠? 와이파이 버전으로 샀다 저는 이전 미니도 사실 64기가바이트로 굉장히 오랫동안 썼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나는 없던데 저는 여러분들 이걸로 동영상 편집을 하든지 고사양 게임하는 거 아니면은 굳이 큰 용량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개인 취향 존중 드리고요 저는 항상 최소 용량으로도 잘 써왔다 물론 대여를 받는 기기는 1테라짜리로 받았다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아 진짜 가볍다 제가 사실 6세대도 썼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안 쓴 지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미니 잡으니까 진짜 한 손에 들어온 이 그립감 하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안에 구속품은 보시면 이제 일본판답게 110폴드 충전기랑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그거 꼬은 섬유 재질로 되어있는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이 원에는 보시면 설명서나 뭐 그리고 요거 이제 까보면 뾰라롱 영롱합니다 진짜로 저는 이번에 또 스페이스 그레이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패드라고만 써있었는데 이제는 아이패드 미니라고 써있다 뾰라롱 잠깐만 써보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게 이제 젤리 스크롤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이전에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 미니를 요렇게 빠르게 빠르게 막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요게 같이 요렇게 움직이는게 아니고 얘가 꼴렁 꼴렁 이러면서 약간 이상하게 얘가 스크롤이 화면에 뒤따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제가 지금 6세대를 옆에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동시에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요거를 맨눈으로 봤을 때 일부러 이것도 제가 지금 60프레임으로 찍고 있거든요 봤을 때 어 그런 부분이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요거는 해외 리뷰를 봐도 확실하게 고쳐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봤는데 한 일본 유저가 이렇게 6세대 하고 7세대 하고 동시에 이렇게 같이 비교해 놓은 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보기 쉽게 잘 정리를 해 놨더라구요 제가 지금 띄어 가지고 살짝 보여 드립니다 참고로 이게 테스트 하는 화면 인데요 어 세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지가 않죠 요거는 지금 가로의 움직임을 테스트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모르겠죠 딱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거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리뷰어들도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은 완벽하게 고쳐진 것 같다 저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고쳐진 것 같아요 지금 아이패드 OS도 지금 최신 버전으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방금 했거든요 박스에서 깐 다음에 그게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쳐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이제 11인치 짜리 아이패드 프로를 계속 썼었단 말입니다 요거를 쓰다가 오늘 요거를 딱 들고서 스크롤을 하는데 120Hz 프로모션에서 60Hz로 내려가는 역체감 오지네요 나 처음에 이거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뭐 돌아가 가지고 버벅거리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60Hz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영상 자체가 60Hz 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저는 이거를 맨눈으로 보면서 오마이야 이 부드러움이 다름이 미쳤다 근데 이게 역체감이 심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 차이 생각하면은 충분히 참고 견딜만한 그런 60Hz의 디스플레이다 물론 뭐 프로모션 넣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고런 부분이 역체감이 일단은 가장 먼저 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프로 7세대가 발표되니까 사람들이 아 그냥 CPU만 갈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러한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면 카메라도 요즘에 나오는 아이패들은 전부 다 이쪽에 달려 있어 가지고 요렇게 잡고서 사용하는 걸 설계가 됐는데 아이패드 미니만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뭐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이 되는데 저도 뭐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 아이패드 미니는 여러분 폼팩터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기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6세대보다 더 5세대를 진짜 잘 썼어요 이 5세대가 끝에가 삭 날렵해지면서 손에 잡으면 그 느낌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베젤도 적당히 커가지고 손으로 잡기에도 편했고 여기에 있는 터치 아이디도 누르기도 쉬웠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땐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 가장 뭔가 이 매니아층이 많은 버전이 미니 시리즈 같아요 이게 키보드도 작아가지고 적기가 편한 의외의 요런 편한 것들이 있다니까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 얘가 13인치도 아니고 11인치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서 이렇게 치기가 뭐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이렇게 가야 되잖아 H나 G 같은 거 갈 때 그죠? 근데 미니 같은 경우에 이게 작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거 치기도 굉장히 부담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튜브를 본다거나 웹서핑을 가장 많이 하는데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뒹굴 뒹굴 하면서 볼 때 뭔가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패드 미니 매니아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요거를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거를 더 많이 쓰겠지 쓰겠지만 야 둘 다 없고 네 돈으로 하나만 사가지고 써봐라 하면 저는 아이패드 미니도 충분히 그냥 사가지고 꼭 뭐 7세대일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6세대 사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6세대 사가지고 미니로 이렇게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용도로 저는 아이패드 미니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저는 그리고 애플펜슬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애플펜슬이란 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USB-C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프로인데요 여러분 아이패드 미니 A17 버전을 지원하는 거는 요 애플펜슬 프로 버전 있고 그 다음에 USB-C 버전 요 두 개만이 요 기기를 지원을 한다 조금 싸다고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에서 좀 구 버전 사다가 낭패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프로 버전 호버링 가까이 되면 이렇게 커지죠 아이콘이 뭐 호버링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굴리는 대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 버전 지원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60Hz 디스플레이가 그냥 보는 것만 조금 역체감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요걸로 이제 펜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 선이 내 펜촉을 따라오는 요 속도도 미세하게 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요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길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사가지고 개봉해가지고 살짝 써봤는데 총평적인 느낌은 아 이 폼팩터가 너무 그리웠고 좋았지만은 이 60Hz 디스플레이가 너무나도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렇다고 또 이번 세대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를 안 한다는 거는 이 미니는 보통 막 2-3년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이 갓 나왔을 때 사지 아니면은 나중에 사고 싶었을 때 조금 또 아우 뭐 사기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폼팩터의 뭔가 이 맛을 안다 너무 이거 좋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사시면 될 것 같고 아우 나는 그래도 120Hz 프로모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분들은 이제 프로 라인업 너무 비싸면 조금 이전 세대라도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아이폰 프로 모델이나 안드로이드 모델으로 가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길이에요! 좋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